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열정과 좋은 뜻에 부응해서 국가도 더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북쪽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북쪽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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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